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바삭해요. 이건 그런지 좀 짜증나요. 쫄깃쫄깃 치즈베리맛 팽이버섯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요 한입에 고소하고 후추 국물이 너무 맛있어서 아삭아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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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요네즈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었어요 뱃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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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뱅뱅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바삭바삭 고소하고 싶은 맛 오징어 참기름이 좀 더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과자와 함께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아삭아삭한 과자 참기름을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참기름이 너무 좋아요 참기름이 너무 좋아요 참기름이 너무 좋아요 뼈가 매콤해요 뼈가 매콤해요 뼈가 매콤하고 맛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